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백배로 거듭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일들을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점수였습니다 못난 모습 주님께서 다 감춰주시고 우리 귀한 성들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슴 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혹과 규해입니다 유혹 그리고 기회 유혹하고 기회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붙여서 쓰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많죠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의를 보면 나쁜 길로 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길로 넘어가도록 꼬이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은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귀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대부분 좋은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해를 잘 잡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결과가 좋은 귀해를 잘 잡으라고 우리 삶에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해가 생길 때 그 귀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뿐이지 그 귀해를 잡으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는 잘 빠지고 후회스러운 삶을 찬반히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그 저로의 귀해를 내가 잡았다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만한 일들은 우리 인생에 가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는 이 유혹과 귀해가 양면속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내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유혹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혹은 반드시 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귀해가 양면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유혹을 이기면 그 이후에 유혹이 있기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복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유혹을 잘 말씀대로 극복하고 견뎌내고 이기면 그 이후에 유혹이 있기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을 잡는 귀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바라볼 때 나를 넘어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유혹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만이 유혹이 오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귀해라고 생각하는 그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환란이 많습니까 이 얻는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돌아 보십시오 그 유혹과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왔고 그 유혹을 잘 견딘 이후에 받는 복들은 유혹이 있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복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바리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유혹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했을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감옥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을 이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감옥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유혹을 거절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자고 뇌물을 주었을 때 믿음으로 내가 뇌물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해고를 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요셉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을 거절해서 고통을 잠시 받는 것 같았지만 그가 감옥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왕을 만나게 되었고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혹 뒤에 감춰진 축복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유혹을 하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심을 자극하고 또 세계 만방을 보여주면서 내게 저라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구를 심겨줍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유혹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한 여정을 고쳐줬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내일 아침 끌려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내가 유혹을 이기고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확 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줄 성수하고 그래도 봉사했고 손끝이 다 닳도록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다가오는 결론이 이겁니까? 라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갔을 때 다른 집들은 잘 사는데 안 믿는 집들은 자식들은 학교도 잘 가는데 우리 믿는 자의 자식이 제일 안 되고 우리 이 집이 제일 가난해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원망이 나올 만한 것이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이것을 잘 유혹을 극복하고 원망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내게 예비하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깁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넘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마음이 열리고 보구마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거절하면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 같지만 그 유혹을 잘 우리가 대하고 처리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유혹과 시험, 환란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분명히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유혹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한번 잘 대적해 보셔서 그 유혹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의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먹동이 시절에 전쟁터에 가 있는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갖다가 우연히 골리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아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싸웁니다 얼마나 군사가 없었으면 전쟁터에 심부름한 소년 목동이 갑옷도 맞지 않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용맹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아스를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일략 구국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칭송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립니까 그때 사울왕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사라잡히게 되죠 악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딸까지 주었지만도 역시 다윗을 믿지 못해서 왕궁에서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도망간 다윗을 군사를 입고 추격하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치 사냥꾼이 무슨 사냥 먹이를 쫓는 또 짐승을 쫓는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쫓아가 다녔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윗은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죄 없이 고난당하는 다윗은 정말 몇 명들이 정말 왕에게 쫓기고 있는 또 핍박받는 불쌍한 백성들 좀 끌고 이렇게 정말 거지들 왕초처럼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추격하는 이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원수가 풀 수 있는 기회고 이것은 유혹이 아닌 엄청난 기회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오늘 읽으신 말씀 24장과 26장은 아주 닮은 꼴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4장과 26장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사건은 이 배경이 엔게디 광야고 두 번째 26장은 그 배경이 십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24장과 26장의 너무나 닮은 꼴은 뭐냐면 사울은 여전히 군사 3천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갔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 사울에게 이 3천명이라는 의미는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친위대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천명을 이끌고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이 추격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24장과 26장에 동일하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는 거죠 두 번 연속으로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24장의 부분이었죠 24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 일행이 깊은 굴속에 숨어 있는데 하니 사울이 혼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혼자 들어왔겠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다 뒤를 보러 성경은 참 점잖아요 그렇죠? 뒤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오는데 군사를 이끌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굴속에 들어와서 뒤를 보는데 그 자리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도 예언대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신 기회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어도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저 원수를 당장 쳐서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대의명분까지 그럴듯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를 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다윗을 숨겨줬다는 명목하에 제사당을 85명이나 집단 학살을 하는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했고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는 국정을 다 내 편게 치고 이 죄 없는 다윗을 줬는데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아마 그가 정말 딴청을 펴고 있었는지 아니면 잠시 거기서 낮잠을 좀 잤는지 모르겠지만 겉옷을 살짝 벨 정도로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26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있죠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추격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 한 길가에 진을 쳐놓고 이제 그 진에서 사울왕이 잠시 또 잠을 자는데 희한한 것은 낮잠 자는 시간인지 병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요아베 동생인 아비세를 데리고 몰래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 사울왕이 자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세가 한 말이 사무엘상 26장 8절에 있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다음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세가 한 말이 이 전에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백성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 다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다윗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저로의 찬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기회요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이것을 기회로 보지 않고 유혹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생각인데 다윗은 유혹으로 봤어요 도대체 다윗의 분별력이 어디서 왔을까 이 다윗의 통찰력이 어디서 왔을까 우린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이 사올의 옷자람을 배웠지만 26장에서는 이 사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아파해요 오늘 26장 12절 끝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갓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재우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옷자락을 벨 때도 물병을 갖고 오고 창을 갖고 올 때도 다 잠들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이 지금 귀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죽이라고 죽여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죽이라고 잠들게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판단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와야 할 때도 옷자락을 벨 때도 그가 깨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올이 칼부림을 했을 것이고 옷자락을 벨 때 칼을 들고 옷자락을 벨는 사람을 누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칼 싸움에서 죽게 될 겁니다 또 적진 한가운데서 들어가 있는 다윗의 일행이 들어갔을 때 그가 깨어났다면 사올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발견하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유혹인가 기회인가 우리 삶에 맞닥뜨린 모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찬스들을 유혹이냐 나를 망하게 하는 유혹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진 기회냐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사랑하는 원천 가족 모두에게 다윗과 같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은 대적하고 거절하고 기회는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장과 26절을 하나로 보고 한묶음으로 보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 통찰력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본론과 결론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기회로 만드는 비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유혹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내가 취했을 때 시도했을 때 그 결과가 죄라면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선이라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신 기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욕입니다 이것이 눈에 가려져서 유혹을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불의를 의롭게 보는 것입니다 눈 딱 끊고 하나님이신 찬스라고 믿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죄라면 내 양심이 꺼림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유혹입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슨 모든 사람이 사월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이슨 마음이 아팠습니다 24장 5절에 보니까 옷자락을 뱀 다음에 사월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이슨의 마음이 찔렸다 옷자락 하나 뱀 거 가지고도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짓 했다는 거예요 죽였으면 다이슨 아마 한 평생 죄의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 다이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옷자락 뱀 것조차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짓는 일이라면 우리 마음 속에 아픔을 아픔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양심에 화임맞은 사람이고 망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할 때에 큰 계약을 하거나 어떤 큰 집을 옮기거나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옮기거나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 속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에게 큰 손해가 끼쳐지는 이런 일들이라면 불편한 일이라면 이것은 유혹으로 판단하시고 거절하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큰 어떤 승동과 운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사람들 앞에 죄 짓지 않을까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승리와 평화와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24장과 26장을 제가 같은 한 부절에서 읽겠습니다 2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붐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는데 다인만 이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이제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붐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인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인만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인간적으로 왜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목해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없는 얘기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게 하고 다윗처럼 정말 고통을 받았다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었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갈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정말 목사님 중에 헤매고통당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과거 일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잘하고 나중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됐지만 지역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신문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찌라시라고 하죠 지역 찌라시 신문에 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다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어요 드러나도 견딜 수 없어서 너무 배신감에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감에 결국 사표를 내고 지금 다른 곳에서 목회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잠을 자면서 제가 같이 여행 가서 하루 잠을 자는데 헛소리를 하고 이를 갈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꿈속에서 너무 분토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셨고 작년부터 사역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사울왕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다윗한테 살짝 물어봐서 설교 준비하면서 사울 정말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죽이고 싶었대 자기도 제 생각에 사울 진짜 지긋지긋한 놈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이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 짓는 것인데 난 참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보복하는 게 마땅해 내가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도 당연해 마땅해라고 생각해도 내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참는 것이 내게 복이지 이것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절대로 복이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24장과 26장에 두 번 자기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24장 11절에 보면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또 26장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난 악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후대가 다윗을 왕을 죽인 죄인으로 역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결국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3년에 미국 켄사스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빌리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자로서 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불쌍해서 동전 지갑을 열업니다 여자들은 다 동전 지갑이 있잖아요 동전 지갑 열어서 그냥 대차게 확 쏟아부었어요 동전이 좀 한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쏟아붓고 동전을 다 주고 갔어요 집에 가서 뒤지다 보니까 아 불쌍 거기에 약혼반지가 있었던 거예요 약혼반지 너무나 놀라서 뛰어가 보니 노숙자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노숙자는 어디가 있었냐면 그 문방에 가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귀한 거 반지 같은데 이거 한번 내가 진짠가 갈까 확인해 보러 갔더니 이 반지는 그 당시 2014년 당시 당장 내가 4천불을 줄 테니 팔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480만 원 우리 돈으로 지금 당장 500만 원 돈 줄 테니까 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가의 반지였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다시 그 반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구고란 것이 아니라 내게 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준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사라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곱게 간직하던 반지를 돌려줍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소중한 반지일 것 같아서 실수로 나에게 준 것 같아서 제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노숙자로서 할 일입니까? 노숙자 체면이지? 노숙자의 체면이지 어떻게 그거를 돌려줍니까? 너무나 고마운 사라는 이것을 세상이 알렸고 이 빌리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했는데 2억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480만 원을 유혹을 거절하니 2억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그러나 이 유혹을 거절해 보지 못했으면 이 축복의 기회라는 것은 누구도 알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축복의 2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작은 유혹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유혹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문문을 치며 내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지 유혹을 유혹 올 때마다 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장 선한 결정, 똑똑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바보 중에 바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냐 기회인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내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땐 유혹이고 기쁨이 있을 땐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유혹과 기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모든 일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유혹과 기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기디 광야에서의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라고 누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왕은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26장 10광야에서의 사건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일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대로 전장터에서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더 강한 사람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걸 다 그냥 요즘 말로 막 까발리고 폭로하고 전화통 붙들어서 나의 무죄함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인가를 다 천지에 밝혀서 정의가 드러나게 하고 싶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를 꽉 물고 눈물 한 방을 뚝 떨어뜨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수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상처입고 망가지고 병돕니까? 정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피차에 물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올을 살려준 다윗이 결국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올이 죽고 다윗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올은 이 다윗의 인격 앞에 신앙 앞에 굴복한 어린아이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을 때 사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최후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특별히 믿는 자끼리의 복수는 보복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와 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요하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여러 번 주님을 떠나고 싶은 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유혹을 이기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승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5월 달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안산에 있는 그 빛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재명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또 가깝게 알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경기도 안산에서 지하에서 개척하신 분이에요 아주 조그맣게 개척하시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어느 정도 부흥을 해서 뭐 한 25년 전 30년 전 얘기니까요 조금 부흥해서 상가로 옮겼다가 또 교인들이 늘어서 이제 건축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땅 600평 땅을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지불을 했는데 이 땅을 판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두 교회에 동시에 팔았어요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 두 교회가 계약서 둘 다 들고 왔는데 똑같은 계약서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도망가서 찾을 길이 없고 먹티죠 먹티 먹고 도망갔어요 똑같은 땅을 두 사람이 샀어요 두 교회가 샀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법정에서 누구 땅이냐 누가 먼저 계약했냐 누구 얼마씩 나눠가져 있느냐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법정 전쟁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파악한 의재명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고 우리의 잘못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교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돈 8억 원을 그대로 양보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돈 8억 원을 헌금을 일순간에 날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떨까요? 제가 만약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 이건 투표하자 저 문 목사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표하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교인들은 다시 힘을 합쳐 다시 기도를 하며 또 땅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시험이 오는데 교회에 수양회를 가려고 배 타고 답사 가다가 남자 집사님 6명이 배가 뒤집혀서 6명이 전부 익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축돌이 된 재정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의 인물 6명이 한꺼번에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한 명이 아니라 6명이 장례식 날 장례차 6대가 가는데 기절을 한 동네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신 재정 부장 자리를 또 다른 안수수수사님을 세웠는데 이분이 6개월 만에 교통사로 또 죽어요 이거 무슨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저 교회 가면 다 죽어 나온다 저 교회 가면 과부된다 저 교회 가면 목사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서 다 잡아 죽인다 푸르물 소리다 파럭 날렸죠 교회인들 다 죽죠 그래서 교인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더니 교회가 헝피게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강단에서 수개월 동안 울었는지 눈에 진물이 터져서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별의별 기도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더라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한 번은 교인이 왔다가 기도하면 뭐해? 하고 소리치고 교회를 떠나더래요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을 하고 교인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서 목숨 걸고 강단을 지키며 통곡하며 홀로 남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상체 입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각 심령 각교에서도 또 지역에서 병든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는 목사고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숨겨져 있는 힘이랄까? 그 저력이라고 할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요즘 말로 임팩이 있다 그럴까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분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요베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것은 분명히 악에 빠지는 유혹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이겨내니 지금은 안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인 중에 수천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대로변에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과 교회들이 옵니다 그러나 유혹은 잘 처리하면 축복의 기회가 되지만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한 문제가 왔을 때 또는 어떤 제안과 도전이 왔을 때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지 이것을 내가 잘 극복해야 하는 기회인지 잘 분별하셔서 다위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